여기는 여수시 돌산인데요 아주 아름다운 카페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바다도 부리고 지금 여수살면서 이렇게 좋은 카페 전부입니다 돌산에 있습니다 전란도 여수시 돌산 저 멀리 보이는 데가 여수 돌산입니다 제가 볼 때 야경으로는 가장 아름다운 곳인 것 같습니다 돌산 커피쇼 아주 좋네요 한번 구경 한번 하시게 봅니다 예국 같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런 커피쇼 제가 처음 봤습니다 일주일이